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지혜산물학관 초입입니다 500m 남았네요 다 오셨어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아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연암박지원 제가 참 좋아하는 어른이죠 왜? 반골이시기 때문에 반골은 뭐냐면 기존 체제 질서 기득권 정면으로 항고한 분이거든요 이조시대입니다 240년 전이에요 그때까지 벼슬이 없이 그랬던 양반이 벼슬을 하게 됩니다 왜? 양민들한테 내가 청나라에 가서 보고 배운 실학사상을 전파해 주고자 멋진 분이죠